안녕하세요 최정인 회계사입니다. 오늘 올해 시험 본 2024년도 세무사 1차 재무회계 영역에 대해서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 대한 총평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보셨으니 이미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일단 전체 대역은 24문제인데요. 제가 이걸 쭉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하고 일단은 이론적 문제 분석을 해본다면 이론적 문제가 8문제에 출제가 됐었는데 예년의 추세에 비해서는 한 문제 정도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보통 이론적 문제가 계산형 문제에 비해서 문항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시간적 여유를 많이 가시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아마 올해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난이도 조금 표시를 했는데 이 난이도가 까만색으로 된 부분이 그리고 흔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역에 대한 난이도를 얘기를 한다면 음영처리가 되지 않은 별표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다루고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한 난이도를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건 초시생뿐만 아니고 제시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 부분은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원인 분석은 반드시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험이 어려웠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어렵다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시험은 마주했을 때는 선생님이 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시험 너무 어려운데 학생들이 이걸 풀 수 있어? 이런 수준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형태의 어려움도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올해 시험은 사실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렵다. 이런 표현보다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복합된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역이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세무사 시험 문제에서는 자주 다루지 않은 영역의 출제가 반드시 있긴 합니다마는 올해처럼 이렇게 그 비중이 컸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시는 사항이 매가 계정, 비유동 자산에 대한 측정이라든가 아니면 자본 유지 개념이 계산형 문제로서 출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주식 기준 보상인데 내지 가치법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1차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잘 들여다보지 않은 영역이 되겠죠. 사실 이 문제의 유형 자체가 어려웠던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흔히 다루고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안 보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역은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여태 출제됐던 사항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1차 시험에서는 단답형의 문제였단 말이죠. 자료 던져놓고 보기 중에서 맞는 거 이렇게 찾는 거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올해에는 상당수 문제가 그런 형태가 아니고 보기 하나하나를 계산을 하셔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출제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체 문제나 금융부채 조건변경 등등의 경우에는 하나씩 상각공과도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 조건변경 결과도 확인해보셔야 되고 신주인수권부사체의 경우에는 최초 측정도 필요하고요. 후속적으로 이자병 등등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전체를 계산해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차이범과 자본화 관련된 사항도 보통은 한 회계기간과 관련된 사항만 묻지만 지금은 한 회계기간 그리고 그 다음 회계기간까지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묻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다루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할지라도 실제 시험 시간에 상당히 쫓겨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험 보는 시간에 같이 시험을 보는 선택법 종류가 있는데 선택법 종류도 예를 들어서 상법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상법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올해 상법의 문제 단위도가 엄청나게 높았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아무래도 선택법 쪽에서 시간을 좀 많이 줄여놓고 상대적인 시간을 회계학 쪽에 많이 배분을 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사실 올해는 그 부분도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되게 마음이 쫓긴 상태에서 문제를 푸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양도 많죠. 그리고 흔히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미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원인 분석에 대하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도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험 대비는 이런 방식으로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올해 고생스럽게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때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 결국 올해 2차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면 학습 범위를 조금 확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내용은 과거 몇 년 전부터 2차 시험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사항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3년,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2차 시험에서 출제되는 영역이 우리가 재무의 경력이 두 문제가 출시가 되잖아요. 30점, 40점. 그런데 나오는 영역 자체가 사실 거의 단독적인 테마 30점, 30점 이런 식이었어요. 어떻게 본다면 그 선택한 내용을 제가 잘 갖고 달 것 같다고 한다면 고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본다면 그 부분을 내가 다루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점수를 거의 획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확실성이 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점점 변하면서 몇 년 전부터는 사실 단독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그대로 두 문제지만 여기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 테마들을 다루고 있는 문제용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올해 1차 시험을 본다면 2차 시험에서도 분명히 역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수의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앞으로도 출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2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올 거니까 아예 안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진 마시고 중요 파트에 대해서 당연히 시간 비중을 많이 두는 건 맞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즉 자주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2차 서 보시면 주요 주제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고 그 외 사항들도 문제가 실려있긴 할 거예요. 그 실려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도록 문제 유형이 변하고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실무적으로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실무적으로 학생들의, 예를 들어서 합격한 학생들이 과거는 문제 출제 유형 자체가 그랬으니까 특정 부분을 짚어서 공부를 하고 합격하는 친구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이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실무에서 그런데 상당수 내역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서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풀려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다뤄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지금 시험 문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은 재무액의 쪽은 깊이가 아니고 넓이예요. 이게 세법 쪽하고 회계학 쪽이 세무사 쪽에서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세무사 시험에서 특히나 2차 시험에서 세법학은 깊이를 보셔야 되죠. 세무액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재무액의 경우는 깊이보다는 넓이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난이도 있는 문제를 푸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신 평이평이한 문제 수준을 갖고 있더라도 여러 형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여러분들의 올바른 대비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2차 시험에서는 고급회계 영역이 몇 년 전부터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점수가 사실 간과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더라고요. 최소한 15점에서 20점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건데 그 부분을 날린 상태에서 2차 시험을 통과한다? 이 부분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급회계 파트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다만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거의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기본소에 있는 예제 수준에 해당했던 부분만 여러분들 가져가시더라도 점수를 획득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난이도 있는 부분을 보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넓이를 조금 넓혀서 고급회계 영역도 전체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가져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순서를 좀 정한다면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출제됐던 부분이 재차 반복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미 작년에 0개월도 이미 출제가 됐었고요. 물론 연결한 거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아직 고급회계 파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 사업결합과 관련된 사항이 여태까지 2차 문제에 출제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공부 자체를 우선순위는 사업결합 쪽에 두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한 가지 요령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내년에 1차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1차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초시생하고 재시생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초시생분들이 이 강평, 총평을 아마 들으신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라도 듣고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초시생들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범위가 출제되는 사항이 조금 이렇게 범위가 넓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넓은지 부분을 초시 입장에서 전체를 커버하면서 공부를 하시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초시생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되 이 부분은 조금 가능하면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내가 다루지 않은 부분을 날리더라도 해당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숙련들을 키워주시는 것이 일단 초시생 입장에서의 아마 시험 대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미리미리 한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될 사항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는 고급회계 영역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될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1차 문제에서도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고 2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급회계 파트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 어떻게 본다면 초시 때예요. 초시 때 이 부분을 다뤄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수험 기간을 걸어가면서 계속 다리에다가 돌 하나를 메고 가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이 직면을 했을 때 그 고급회계 파트를 1차 시험장에 들어갈까 말까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되 일단 준비를 하실 때는 고급회계 기본 강좌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제시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년 시험의 합격 가능성을 보다 높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된 목적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공부 잘해왔던 거 여기다 플러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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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혀나가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미리 조금 깊이 있고 큰 문제 유형을 다루게 된다면 1차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2차 문제보다 문제 유형이 상당히 작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걸 보다가 작은 걸 보면 쉽게 쉽게 보이는데 작은 걸 보다가 큰 걸 보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시생들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2차 강좌를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재무회계뿐만 아니고 세무회계 등등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세법학과 관련된 기본 강의도 한 번쯤 들어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올해 시험과 관련된 어떤 총평 그리고 앞으로의 수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총 2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중에서 파트를 12번까지 하고 나머지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론형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문제 출제는 회계 정책 변경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 답은 3번 이렇게 뽑혀 나오는 건데 회계 정책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수업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자발적 변경, 비자발적 변경 두 가지 사유의 경우에만 정책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딱 그걸 묻는 출제 유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회계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얘가 비자발적 회계 변경 사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D급번이죠.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성과 현금 은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얘가 자발적 회계 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정책 변경이 허용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정책 변경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죠. 첫 번째, 기역번 그리고 리을번의 경우는 수업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얘는 뭔가를 새롭게 적용하는 과정일 뿐인 거지 변경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미음번과 관련된 사항은 뭐였습니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되지 않은 내용은 올바른 회계 처리가 아니에요. 얘를 올바르게 바꾸는 사항은 오류 수정에 해당하는 거지 정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이 개념체계에서 다루고 있는 자본과 자본유지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계산력 문제로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진 않죠.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사항이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이 기본 교재에서 개념체계를 내기보내면서 예제 수준으로 제시되는 형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한 번이라도 잘 보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무리 없이 맞출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설마 나오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접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완전히 생소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자본과 자본유지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세부적으로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는 재부 자본유지 개념은 두 가지로 쪼개서 명목 화폐 단위도 있고 불병금회력 단위도 있고 그리고 실물과 관련된 사항이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실물 자본유지 개념을 적용을 했을 때 이익과 자본유지 조정이 해당했던 금액이 얼마만큼이 될 것이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실물 자본유지 개념에서 유지해야 될 자본이 얼마만큼이냐? 기초하고 똑같은 실물 영역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 풀이하셔야 될 사항은 기초 자본 총계가 얼마이고 기본 자본 총계가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하는 데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엑셀런처에 설립된 회사였고요. 설립 자본금은 일단 10만 원이 제시가 됐었어요. 그리고 후속적으로 물건 40개를 구매를 했다가 판매를 했죠. 결과적으로 현금이 왔다 갔다 했을 거고 기말 자본 총계 금액은 14만 원. 일단 여기까지는 도출이 됐었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기초 10만 원에서 기말 14만 원으로 4만 원만큼의 자본 총계 증가가 발생을 했는데 이 총계 증가 중에서 어떤 부분만큼이 이익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만큼이 자본유지 조정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전체 과정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첫 번째는 명목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재무자본 유지입니다. 기초 10만 원, 기말 14만 원이 됐어요. 그럼 기말에 유지해야 될 자본은 기초하고 똑같은 화폐 금액만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기말에도 10만 원만큼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얘를 초과하는 금액이 즉 유지해야 될 자본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이 이익에 해당하는 거죠. 이 경우에 이익 금액은 4만 원만큼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재무자본 유지 개념 중에서 불변 구매력 단위로 측정되는 것은 기말에 유지해야 될 자본은 기초하고 똑같은 구매력을 유지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매력이란 물가 상승을 고려하자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시된 자료에서 기초의 지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기말의 지수는 120이다. 즉 물가 상승은 20%만큼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기말에 유지해야 될 화폐금을 측정된 구매력은 20% 증가된 12만 원만큼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총계 14만 원이니까 차액 2만 원만큼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였고요. 실제 문제에서 묻고 있던 사항은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이었죠. 실물 유지 개념에서 이건 예제를 한번 풀어보셨던 분들은 실수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이거예요. 실제 회사가 납입 자본 중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은 40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 있는 것은 기초 10만 원에 대해서 10만 원에 대해서 개당 2천 원만큼을 지급하고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유지해야 될 실제 기초 시점의 실물은 50개를 기준해서 계산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만 원의 금액이 있지만 얘를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을 정해야 한다면 50개를 살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을 기말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말에 물가가 개당 금액이 2,500원으로 이렇게 상승이 됐던 거죠. 그러면 50개를 살 수 있을 만큼은 남겨놓고 나머지가 2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기말에 50개에 대해서 개당 2,500원 살 돈 정도는 냅두셔야 되니까 이 금액이 총 12만 5천 원만큼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1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 1만 5천 원만큼이 결과적으로 실물 자본 유지 개념 하에서의 이익 금액이 되는 거고 그러면 12만 5천 원하고 기초 10만 원의 차이에 해당했던 나머지 2만 5천 원만큼이 자본 유지 조정으로서 처리가 되는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답은 자본 유지 조정으로 처리될 금액은 2만 5천 원이고 이익 금액은 1만 5천 원 이렇게 계산을 눌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생소하다고 한다면 이 문제 자체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유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3번은 현금 흐름표인데 현금 흐름표는 현금 흐름표에 대한 접근 논리만 알고 계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가 제시될 수 있는 사항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있는데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의 경우는 투트덱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냥 순현금 흐름을 계산한다고 한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계산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조회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특정 유입액 특정 유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정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정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사항은 사실 단순하게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미치는 순효과만을 묻고 있으니까 얘는 일반적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 계산 방식하고 똑같이 접근합니다. 그 방식이 뭐였습니까? 일종의 차변대변 논리를 이용하시는 거죠. 비용의 발생,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 항목의 감소는 현금의 유출로 가정을 하시고 수익의 발생, 그리고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항목은 현금 유입 효과로 분석을 하셔서 금액 계산하는 그런 논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봤더니 기초 기계장치 장부 금액도 순수하게 34만 5천 원이고 기말 금액도 34만 5천 원이니까 결과적으로 기초 대비해서 기말 기계장치 장부 금액에 대한 변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야 될 사항은 뭐밖에 없어요? 투자활동과 관련된 손익에 대한 효과 역량만 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을 봤더니 처분이익 만 원만큼 수익이잖아요. 현금 유가가 나타난 거고 감가상각비 비용이잖아요. 비용이기에는 현금 유출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입 효과 만 원에 유출 효과 4만 원 이 역량이 다였다고요. 그러니까 순유출 효과는 3만 원 이렇게 계산되고 마무리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시간을 세이브하고 가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쓰지도 않을 거예요. 암산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으니까. 그리고 대망의 문제 4번이네요. 사실 문제 4번의 경우는 조금 치사했습니다. 그렇죠. 연속 상원 사체에 대해서 조건변경까지 붙여서 시험을 문제를 풀이한다면 실질적으로 특정 금액을 제시를 하든가 최초 발행 금액 정도는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물어봤던 게 그나마 인간적인 문제 출제였던 것 같은데 이건 일단은 다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상인 것 같아요. 최초 발행 금액도 측정을 하셔야 되고 후속적으로 조건변경이 발생할 때까지의 장부 금액 변동도 확인하셔야 되고 10% 테스트도 수행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출제가 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치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문제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 읽으면서 여러분들 분석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얘가 X년 초에 발행된 사체인데 연속 상환사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사항이고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5년 동안 분할상환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표시자가 얼마만큼 될 것인지도 여러분들 디자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덧붙여서 X3년 초에 조건변경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 조건변경의 효과를 실질적 변경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제시된 할인율이 있었을 때 이 할인율을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이냐 10% 테스트할 때는 최초 유예이자율 만약에 실질적 변경에 해당해서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할 때는 공정가치니까 새로운 시장이자를 적용된다 이건 어리석에 나와야 되는 사항이겠죠. 그나마 수수료가 없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또 어떻게 나왔냐면 이 중에서 맞는 것 찾으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거 하나하나씩 다 계산해보고 이게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이 문제는 시간이 최소한 3분 정도 4분 이상 정도는 소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의 유행인 것 같습니다. 자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만기 5년짜리가 될 거고요. 연속 상한 사차니까 일단 액면 금액을 20만원씩 쪼개주시고 표시이자에 해당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발생할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였어요. 여기 8%니까 일단 20만원을 기준해서 16,000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접근하시면 된다고 여기는 20만원짜리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계산하셔서 표시자 요소가 각각 8만원, 64,000원, 48,000원 이렇게 만들어두시고 연속 상한 사차의 경우는 발행 금액을 계산할 때도 귀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귀찮은 이유는 얘는 연금 개수를 정상연금에 대한 현가 개수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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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같이 계산하셔서 여러분들 다 합산하시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걸 합산하면 95만 1,637원 나올 겁니다. 그때 이것도 숫자 하나 딱 잘못 들으면 또 뭐 시간이 쓸러가게 될 거니까 최소 이 정보 정도는 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게 1번 문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1번 문구에서 묻고 있는 사항이 발행 금액이 얼마이냐 자 발행 금액은 95만 1,637원만큼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2차 년도에 대한 이자 비용이에요. 자 그나마 얘가 제시가 된다면 이때부터는 사실 이제 실력과 프로필을 풀여하실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AC금용 자산이니까 이자 비용 계산은 굳이 차금 삼각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차금 삼각표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 된다고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복리 계산이었어요. 일단은 최초 금액에서 10%만큼 이자 붙여주시고 그리고 엑셀렛말이 됐든 액면 금액이 됐든 아니면 표시갈든 전체만큼을 지급을 해버렸으니까 그만큼 원금은 감소되겠죠. 그래서 28만원 만큼 차감하신 다음에 X2년도 이자 10% 계산하셔서 여러분들 계산을 이자 비용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7만 6천 680원 역시 틀렸고요. 그리고 X3년 초 조건 변경 시 제거될 사채 장부 금액 사실 이게 제거되는 장부 금액인지 그런 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게 실질적 변경인지 그렇지 않은지부터 여러분들 확인하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제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점은 장부 금액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신다면 삼각공가니까 역시 2년 동안의 복리 계산 구조를 쭉 이렇게 밟아 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최초 금액 곱하기 1.1 빼기 최초의 현금으로 28만원 만큼 차감하시고 그럼 X1년 말에 삼각공가 다시 곱하기 1.1 빼기 X2년 말에 현금으로 26만 4천원 차감하신다면 X3년 초 현재의 조건병력이 발생하기 전에 장부 금액이 계산될 겁니다. 그 금액이 57만 9천 4백 81원이었어요. 그리고 X3년 초에 조건 변경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10% 테스트를 수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테스트를 할 때는 뭐하고 뭘 비교를 하시면 됩니까? 원래 현금 흐름을 최초 유효이자를 따라서 현재같이 평가한 금액 그 금액이 뭐가 된다고요? 그 시점은 원래 삼각공가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공부를 하셨던 57만 9천 4백 81원 만큼이 결과적으로는 1번 비교 대상에 해당했던 최초 현금 흐름을 최초 유효이자를 따라서 현재같이 평가한 금액입니다. 추가적으로 공부 계산하셔야 될 사항은 변동된 현금 흐름이죠. 그냥 얘는 단순히 X5년 말에 60만 원 제시를 했었어요. 얘를 현재같이 평가하는데 그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최초의 유효이자를 따라서 현재같이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45만 780원이 나올 거고요. 10% 테스트를 한다면 최소 10%는 넘어가죠. 거의 20%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실질적 변경에 해당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실질적 변경에 해당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면 됩니까? 기존에 있었던 구 부채 장부 금액은 날려주시고 새롭게 부채를 인식하는 처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는 장부 금액이니까 얼마였어요? 아까 삼각공과 계산된 금액이 있었다고 그 삼각공과가 450, 780원 450, 78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새로운 부채가 인식되니까 새로운 부채는 어떤 금액으로요? 공정가치죠. 공정가치니까 이 날짜 현재 시장이자율 12% 변경된 현금으로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된 금액이 4, 2, 7, 0, 8, 0, 1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4, 2, 7, 0, 8, 0, 1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3번 없어지는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 57만 어 4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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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어 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숫자를 계산을 했네요. 없어지는 장부 금액이었어요. 없어지는 장부 금액은 삼각공과가 없어지게 될 거니까 57만 9,481원 만큼이 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문구도 틀렸고요. 4번 새롭게 인식된 사채 장부 금액 얼마라고요? 42만 7,080원 45만 사채 장부 금액입니다. 45만 780원 제가 숫자를 잘못 썼죠. 42만 7,080원 역시 4번도 틀렸고 답은 5번이 되겠죠. 양자의 차이에 해당했던 금액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나타난다고요? 차이에 해당했던 금액이 15만 2,401원 만큼 대변 방구가 나겠죠. 조건 변경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상당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소유를 시켜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유행의 문제였어요. 4번이었습니다. 5번으로 갑시다. 4번 문제 풀고 났더니 5번 문제가 또 이렇게 출제가 됐죠. 5번 문제도 신주인스권부 사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여태 출제됐던 것들도 보면은 신주인스권부 사채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단답형 문제가 아니었고 또 하나씩 하나씩 계산이었어요.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신주인스권부 사채와 관련된 문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이 문제 쭉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 이런 얘기라고요. 첫 번째는 액면 발행되었다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만큼 들어왔겠죠. 그리고 일반 사채 시장이제 10%를 부채 요소에 대한 할인율로써 사용을 하셔야 되고 행사 가격이 액면 금액 2만 원당 2만 원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니까 예를 우리가 100% 행사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100% 행사 조건에는 행사를 한다면 행사된 사채 액면 금액만큼이 바로 현금으로 꽂힌다. 행사 기간 정보 상한 조건이 있는데 상한 조건의 115% 확인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액면 금액의 15%만큼은 사채 상한 할증금이 된다는 얘기. 자 그리고 주발초 대체가 발생을 하고요. X2년 초에 40%가 실제 행사가 발생을 했죠. 이때 맞는 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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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검증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X1년 초 신주인수권 대가입니다. 그러면 최초부터 분리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일단 현금으로 딱 만들어두시고 현금으로 액면 금액 100만 원 매기 표시이자 5만 원 그리고 사채 상한 할증금 액면 금액이 15% 15만 원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시되 전환 사채와는 달리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현금으로 현금으로 액면 금액에 대한 부채 요소하고 할증금에 대한 부채 요소가 완전히 따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각각을 쪼개놓고 가시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이 사채 자체에 대한 액면 금액 표시자 관련된 현금으로 액면 금액을 10%를 계산하셔서 계산하시고 할증금과 관련된 사항을 다시 10% 현재 가치 계산하셔서 각각 계산하신 다음에 부채 요소 전체 금액은 이 금액으로 인식이 됐을 거예요. 액면 발행이 발생했으니까 나머지 금액이 11,660원 만큼 나올 것이고 얘가 신주인수권과 관련된 대가로서 자본 항목으로 인식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도 틀렸네요. 자 2번은 엑셀렌드 이자병입니다. 엑셀렌드 이자병은 어차피 얘에 대해서 10% 발생하고 얘에 대해서 10% 발생할 거니까 이 계산 자체는 전체를 묶어서 10%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10% 계산하시면 아마 9만 8,834원 정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자 그리고 엑셀렌드 신주인수권 행사 시 자본 증가액입니다. 자 할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신주인수권 사체에 대해서 행사가 발생할 때 회계처리 모양새를 여러분들 갖고 가셔야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현금이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또 뭐도 나타난다고요? 할증금에 대한 지급 의무는 사라지게 될 거니까 부채 요소 장부 금액 중에서 뭐와 관련된 거? 이와 관련된 장부 금액은 행사된 비율만큼 없어질 것이다. 나머지가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등등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주셔야 될 사항은 자본 증가액을 계산하셔야 될 거니까 항상 자본 총계 변동은 자산부채 변동액으로 측정하셔야 된다고요. 돈이 얼마만큼 들었는지 그 시점 부채 요소 장부 금액이 얼마만큼 감소가 됐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였어요. 그럼 현금은 얼마만큼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아까 100% 행사 조건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쉽게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채액면의 40% 행사했는데 100% 행사 조건입니다. 그러면 돈도 그냥 행사된 사채액면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행사가 발생할 시점에 뭐는 없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 시점 현재의 부채 요소 할증금과 관련된 부채 요소 장부 금액은 행사된 것만큼 없어지죠. 사채 부분과 관련된 사항은 변동해야 변동하지 않아요. 아무런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투퇴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 금액을 계산하는 건 쉽잖아요. 최초 금액이 계산됐고 얘는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그냥 11만 2695원 곱하기 1.1 계산한 값이 X 2년 초 권리 행사가 되기 전에 금액이 된단 말이죠. 그럼 권리 행사된 비율이 40%니까 이 금액의 40%만큼을 지워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12만 3천 965원을 기준으로 해서 40%에 해당했던 금액이니까 4만 9천 5백 86원이죠. 4만 9천 5백 86원만큼 나머지 대차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지만 자본총기에 미치는 역량은 이 금액이 다였어요. 4만 9천 5백 86원만큼 자본총기에 대한 증가가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자 네 번째 X 2년 초 신주인수건 행사 직후 상환할증금을 포함 사채 장부 금액은 그럼 얘는 변동했다고요? 안 났다고요? 전혀 변동하지 않았다고요. 얘만 얼마가 사라졌다고요? 아까 40%가 사라졌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60%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해주시면 행사 직후의 금액이 계산될 겁니다. 그럼 4번도 틀렸고요. 마지막 X 2년도 이자 배용이에요. X 2년도 이자 배용은 얘가 변동이 없었으니까 얘를 기준해서 10% 할증금은 40% 사라졌으니까 얘 60%를 기준해서 10% 그 두 개를 더해주셔야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었습니다. 또 보기를 하필이면 답 보기를 5번으로 맞춰놔서 여러분들도 5번까지 다 계산을 해보셔야지 되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었겠죠. 자 5번이었고요. 나머지 6번으로 갑시다. 6번 문제는 사실 회계사 쪽에서도 자주 다루고 있는 상은 아닙니다. 주식기준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가 됐어요. 그럼 주식기준 보상이 나온다면 일단 형태부터 구분하셔야 되겠죠. 이게 주식결정인지 현금결정인지 자 얘는 뭘 부여를 했는지 주식선택권을 부여를 했어요. 그럼 얘는 주식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식결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였습니까? 얼마로 측정을 할 것이냐 이거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직접 측정한다. 직접 측정은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가치. 근데 얘를 신뢰세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간접 측정한다. 간접 측정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였다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조차 신뢰세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사항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때 적용되는 게 내재가치법이었어요. 지금은 거기에 대한 내재가치법이 제시가 된 겁니다. 내재가치법을 적용하기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재가치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체를 모르시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의 유형이었어요. 일단 문제가 나왔으니까 복습을 해보시고 오답을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현금 결정하고 거의 똑같이 계산이 되는 그런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건 X3년도 인식할 보상비용이고요. 그리고 X4년말 재무상태비가 주식 선택권 장부 금액은 얼마만큼이 될 것이냐라는 거였어요. 일단은 얘가 3년이니까 X3년도 인식할 보상비용은 아직까지 가득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누적 정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고 그리고 X4년말 재무상태비는 아마 X4년말에 행사된 게 400개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가 직후 얼마만큼 남았는지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산 방법이 뭐하고 비슷하다고요? 현금 결정하고 매우 유사하다고요. 그래서 현금 결정 기간은 언제까지 재측정을 해주셔야 되냐면 행사가 된 시점까지도 계속 재측정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 논리를 이용을 하셔서 계산하셔야 되는데 내재가치법이에요. 내재가치법은 뭡니까?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 금액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행사가격이 50원으로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가시점 현재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 금액이 내재가치예요. 그래서 X년도 내재가치는 X1년말의 내재가치는 양자의 차이 3원이고 X2년도의 내재가치는 5원, X3년도의 내재가치는 10원 그리고 우리 문제를 X4년까지 보셔야 될 거니까 X4년도 말의 내재가치는 20원만큼입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는 유형으로 문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 결정입니다. 불구하고 내재가치법이 적용될 때는 그래서 각 시점 현재의 내재가치를 계속적으로 재산장합니다. 수량과 관련된 자료는 여기서 여러분들 분석을 하셨겠죠. X1년 중에 실제 5명 나갔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갈 놈이 17명이니까 총 12명이니까 전체 17명이 퇴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100명 중에서 83명이 가득될 것으로 보이고 인당 10개씩이니까 기대가득 수량은 총 830개가 되겠죠. X2년도에 실제 8명이 더 나갔습니다. 그럼 누적 13명이 나갔고요. 앞으로 7명이 더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전체 중에서 실제 가득된 이유는 80명으로 예상되고 10개씩이니까 총 800개고요. 그리고 X3년말에 실제 가득된 수량은 제시를 해놨죠. 72명이니까 총 720개가 가득이 됐을 것이다. 그럼 얘하고 얘 차이로 일단 X3년도의 보상비용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대신 우리는 내재가치를 이용을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된 금액 그리고 여기까지 계산된 금액 양자의 차이 금액으로서 X3년도에 인식해야 되는 보상비용을 계산하시는 거죠. 다만 여기 적용되는 게 내재가치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X2년말에 누적적으로 인식된 금액은 X2년말에 내재가치 1에 수량 800개 기대가득 수량 그리고 3분의 2에 해당했던 금액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금액이 다 안 떨어져요. 2667원만큼이 계산되고 마지막 X3년말에 인식해야 될 금액은 내재가치 10원에 720개 전체됐으니까 7200원만큼 누적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양자의 차이에 해당했던 금액 4533원만큼이 X3년대에 인식할 보상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지저분한 숫자가 나오면 문제 풀고도 되게 찝찝하죠.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보기문항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다시 또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요? 얘가 결제될 때까지 계속 재측정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X4년말이 최초 행사가 발생하는 시점이니까 일단 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금액 계산하시면 14400개가 나오겠죠. 14400개 됐나요? 그런데 우린 이 720개 중에서 몇 개가 행사가 되었었다고요? 400개가 행사가 됐습니다. 그럼 얘가 전체 720개에 대한 사항인데 720개 중에서 400개는 행사를 통해서 없어져 버렸을 거니까 실제 재무상탭에 표시되는 사항은 나머지 금액만 인식이 되겠죠. 나머지 금액을 계산한 값이 6400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로 갑시다. 7번 문제는 연결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초반부에 너무 학생들이 좀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요.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도 익숙한 내용이 아니고 내재가치법이라는 것이 나오고 느닷없이 또 연결과 관련된 사항이 나오게 될 거니까 아마 이건 제 추측인데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분은 올해 회계사 1차 출제위원이 아마 그대로 들어가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올해 회계사 1차 문제에 나왔던 문제 문구하고 너무너무 유사하거든요. 그때도 아마 이거하고 관련된 답으로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연결 쪽에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딱 말 문구가 나왔을 경우는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체크를 하고 가시고요.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고요. 지배력을 행사할 때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변동이익에 노출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변동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연관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엔드 규정이에요. 오어 규정하고 엔드 규정이 있는 것들이 있죠. 얘는 철저하게 엔드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알고도 풀기가 조금 어려웠던 사항이 이게 틀린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투자자는 피투자에 대한 힘이 있거나 이 표현 때문에 틀린 거예요. 힘이 있고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피투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려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를 지배한다. 이게 맞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엔드 규정을 오어 규정으로 살짝 바꿔놓고 이걸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찾으라는 사항이니까 실제 지배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도 이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보지 않았다면 사실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의 유형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게 제가 같은 출제연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세계사 1차하고 세무사 1차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엔드 규정인지 오어 규정인지를 묻는 문항이 아마 두 시험을 거쳐서 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7번은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고 8번입니다. 고객의 선택권과 관련된 사항이죠. 고객 충성 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아마 이 내용은 제 교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예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수익의 범위가 너무 넓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익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아주 복잡한 상황까지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최소 뭐는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준서 적용 사례까지는 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적용 사례가 각 선생님도 저희 마찬가지겠죠. 교재 예제의 신뢰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기준서 예제거든요. 그 기준서에 나오는 적용 사례인데 최소 그 정도만 보셨으면 사실 이 문제는 사실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이거죠. 일단 할인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추가 선택권을 부여를 했고요. 고객의 추가 선택권은 이게 없었다면 가질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만 수행 의무에 해당한다.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사항이 10% 할인을 제공할 건데 10% 할인은 누구나한테 제공된단 말이죠. 당초 계약이 없더라도 이 10%는 누구나한테 제공되는 거니까 얘는 수행 의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럼 당초 계약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권리는 뭐라고 되었냐면 이 10% 할인은 30번의 할인권에 추가해서 사용할 수 없답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30% 할인 혜택을 받는 상황도 누구나한테 제공되는 10%를 제외한 나머지 20%만 중요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분을 해 주시는 문제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전체 거래 가격을 각 수행 의무에 배분하는 4단계로 묻고 있었던 그런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자 계산 로직은 이렇게 갖고 가셔야 되겠죠. 일단은 수행 의무가 제품에 그리고 고객의 선택권에 대해 구분하시고 이 선택권이 몇 퍼센트에 대한 거라고요. 30%가 아니고 누구한테 제공되는 10%를 제외한 20%와 관련된 사항이었어요. 이때 개별 판매 가격에 따라서 배분이 발생하는데 얘에 대한 개별 판매 가격이 사실 관측 가능한 금액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개별 판매 가격을 계산하는 로직을 여러분들 갖고 가십시오라고 부탁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첫 번째 뭘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할인권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 자 할인권의 가치입니다. 얼마였어요? 앞으로 1500원만큼을 사갈 것으로 보이네. 맞나요? 그런데 몇 퍼센트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요? 20% 이거 30% 쓰는 순간 답이 틀릴 거예요. 다만 여기서 무슨 효과까지는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요? 행사할 가능성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행사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입니까? 고객의 80%가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금에 계산하시면 아마 240억 원 만큼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의 개별 판매 가격은 240원입니다. 그래서 개별 판매가 합계는 224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의 선택권에 배분될 거래 가격을 계산하시면 될 거니까 전체 2000원 곱하기 2240 중에서 240원이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죠. 214원만큼으로 노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고 자산과 관련돼서 말 문제가 제시가 됐어요. 자 말 문제 항상 맞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맞는 건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자 이 부분은 옳은 거 찾는 거고요. 답은 5번이었던 것 같아요. 재고 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신은 가능하자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한도가 있다. 재고 자산 저가법은 일종의 원가 모형 선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초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 표현이 딱 들어간 거 보니까 이건 맞는 거죠.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답은 5번이었고 나머지 틀린 이유는 1번에서는 이게 있네요. 리베이트 리베이트. 어떻게 처리하셔야 됩니까? 매입금액에서 차감 처리하는 것이 가산 처리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 때문에 틀린 거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금융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얘는 차이번가 자본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얘는 이자예요.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되는 상이다. 재고 자산 취득원까지 가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확정 판매 계약이 제결됐을 때 저가법 적응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 가치를 뭘로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일반적인 판매 가격이라고 아니면 계약된 금액이라고요.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셔야 되겠죠. 네 번째, 이게 아마 재고자산 서술력 문제, 이론형 문제의 문구 중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문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서 원재료 원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더라도 즉, 완성되고 봤다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원재료에 대해서는 저가법 적응한다란다. 애초에 안 한다. 그래서 얘는 감액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네요. 10번 문제는 어찌 본다면 쉽게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풀다가 확 막혀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마 재고자산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에서 몇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얘는 X1년 초 설립입니다. 이건 기본 강의를 하면서부터 여러분들 쭉 말씀드렸죠. 문제에서 X1년 초에 설립된 계약이 나오는 순간 기초 금액은 아무것도 없다. 이유입니다. 단일 상품 판매하고 있고요. 재고자산에 대해서 가중평균법, 실제재고조사법이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얘기를 할 때 총평균법을 지금 종료하고 있다. 기말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럼 장부상 재고도 확인하고 실사도 했으니까 간모가 확인된다는 얘기죠. 재고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1월 10일에 매입도 있고요. 3월 20일에 매출이니까 줄어든 것도 있고 6월 10월에 매입도 있고 매입도 있고 다시 줄어든 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엑셀렛만 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험 가능 가치는 110원만큼을 제시를 했고요. 엑셀렛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2,960만큼 제시가 됐답니다.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이건 같아요. 얘가 총평균법이 적용될 거니까 총평균법에 따라서 단가 산정을 한다면 하나의 단가는 얼마든지 계산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총 매입 금액이 얼마예요? 이거 이거 계산하시고 이거 계산하시고 이거 계산하시고 전체 합산해서 수량 총 이 숫자로 나눠주시면 개당 단가가 계산될 거예요. 개당 단가는 118억 원 만큼 이게 총평균 단가로서는 계산이 가능하실 거예요. 세무가 엑셀렛도 재무제표에 보고할 매출 원가 금액은 얼마만큼이 될 것이냐. 매출 원가 물어본다면 뭐까지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회사의 개정 정책도 확인하셔야 된다. 판매된 재고자산 원가는 당연히 매출 원가야. 그런데 정상 간모, 비정상 간모 이거 어떻게 철할 시? 그리고 평가 손실을 어디에 반영할지 이거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간모의 80%는 정상 간모이고 정상 간모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반영을 한다. 비정상 간모는 기타 비용 철회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판매된 재고자산 원가도 정상 간모 손실액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까지도 각각 각각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장부잖아요. 그럼 장부를 통해서 확인된 건 뭐밖에 없냐 하면 지금 장부상의 기말 재고 수량까지만 나와 있는 겁니다. 300개, 300개, 400개니까 결과적으로는 기말 수량이 몇 개만큼이 되는 거야? 100개에서 300개로 40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간모된 수량을 알아야지 간모된 수량 곱하기 개당 단가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실사 수량 자체가 제시가 되지 않은 문제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접근을 이렇게 일단 자료로 쭉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건 추정 문제인데 제가 항상 객관식 풀어 할 때 말씀드렸던 게 추정 문제는 그 추정 자체를 들여다보면 답이 안 나온다고요. 일반적인 흐름을 쭉 알고 있는 거 쭉 정리하신 다음에 이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기초원가는 기초 설립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기 매입원가는 총평균법이니까 일단 판매를 고려하지 말고 그냥 기초 쌓인 거 쭉쭉 계산해 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단기 매입원가 총액이 11만 8천 원 나올 거고 수량 자체가 전체 1,000개니까 3번에 거쳐서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이 나간다고요? 개당 118원만큼의 매입원가가 계산이 된다고요. 우린 판매된 원가 그리고 정상감모원가가 매출 원가로 처리될 금액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고 비정상감모원가는 아직까지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말 원가가 실사원가가 나올 건데 역시 실사수량 자체가 안 나오니까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말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나왔어요. 얘는 계산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평가 손실을 인식한 금액이 2,960원이잖아요. 평가 손실액은 손실액을 바로 보셔야 돼요. 충당금의 변동을 보셔야 돼요. 충당금은 변동을 보셔야 된다고요. 기초충당금, 기말충당금의 차이가 평가 손실 또는 환입이 된다고요. 맞나요? 그런데 이 의사가 언제 설립됐다고? 액슬런초. 그런데 올해 2,960원만큼의 평가 손실을 인식했다는 얘기는 기말충당금 잔액 자체가 2,960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이 기말충당금이 2,960원이에요. 그리고 저가 확인할 겁니다. 저가는 일단은 장부상 원가 자체가 118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개당 순실은 가능 가치가 110원만큼 나올 거니까 장부상의 저가는 실사수량의 110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이 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비어있는 거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 금액이 계산됐다고요. 2,960원이. 그럼 2,960원은 실사수량 곱하기 결과적으로 어떻게 계산된가? 이거 양자의 차이당했던 8원만큼 계산된 값이 2,960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2,960원, 8원 계산하시면 이 수량이 실사수량이 몇 개만큼이 나타나고요. 실사수량이 370개만큼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수량이 370개로 확인이 됐으니까 모두 계산이 가능하고요. 기말 실사원가까지도 가능하시게 될 거고요. 그럼 370 곱하기 118원 계산하시면 실사원가는 4만 3,660원 만큼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모두 계산이 가능한 거 이제 감모도 계산이 가능한 거죠. 아까 장부상의 수량이 총 몇 개만큼이 나왔다고요? 400개가 나왔다고요. 그런데 실사가 수량이 370개밖에 안 됐으니까 감모된 수량은 30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정상 감모에 해당했던 비율이 80%니까 비정상 감모는 20%에 해당했던 금액입니다. 감모 손실은 항상 원가 그대로 떨어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30에 20% 곱하기 118원 계산하시면 708원만큼의 감모 손실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기초 아무것도 없고 단기 매입원가에서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 차감하고 얘 차감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산에서 판매된 원가, 정상 감모원가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73632, 73,632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사항은 판매된 원가, 정상 감모원가 그리고 이 금액이 기말 충당금이자 기초금액이 없었으니까 그냥 평가 손실상량이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더한 금액이 매출원가로 처리되는 금액이었습니다. 76,592원만큼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매가계정 비유동자산 측정과 관련된 사항도 역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다고요. 이거 주로 학생들이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거의 대부분 교재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예제에서 제시를 한다고요. 아마 제 교재에서도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예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특이 우리가 기타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재무액의 기타사항 재무액의 기타사항에서 계산 문제로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농림업 기준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매가계정 비동자산 이 두 가지 항목이다라고 항상 강의 시간에 학생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그 부분을 그래도 여러분들 눈여겨듣고 최소한 이 문제 정도는 풀어봐야지 했던 사항은 사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걸 처음 봤다고 한다면 사실 이거 해결 자체가 안 되는 문제예요. 자료 분석을 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재고자산하고 FBOC의 금융자산의 경우는 매가계정 비동자산에 대한 측정사항 자체가 아니에요. 측정사항이고 그리고 손상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1단계가 뭐였냐면 그 시점은 장부금액을 계산하시고 재측대응이 된다고 한다면 재측대응을 확산하신 다음에 순공정가치하고 비교를 하셔서 손상자손 인식하자 라는 건데 이미 자료가 2단계까지 제시가 됐다고요. 그럼 이 7,000원하고 순공정가치 4,000원의 차이니까 3,000원만큼이 전체 인식해야 되는 손상사손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 3,000원에 해당했던 손상사손을 이 항목 중에서 어디에 뿌려줄까 라는 건데 얘가 재고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금융자산 적용대상 아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십시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재고자산은 비동자산 항목 자체가 아니니까 금융자산은 금융상품기준서에 따라서 처리가 될 거니까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만 배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다. 우리가 찾는 사항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2의 장부 금액은 얼마이냐라고 나오는데 어차피 재고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얘를 배분하지 않으니까 배분 후의 금액도 여전히 1,000원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유형자산 두 번째에 대해서만 배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분석했다시피 얼마였냐. 순공정 가치가 4,000원이어서 손상 자손은 양자의 차이 3,000원만큼 인식될 거예요. 이 중에서 대상 자체가 아닌 것이 재고자산하고 금융자산 대상이 아니니까 얘는 손상 후에도 여전히 1,000원 금융자산도 여전히 1,000원 이렇게 남게 될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데 이때 뭐가 있다면 영업권이 눈에 띈다면 항상 우선적으로 없애주셔야 된다. 그래서 영업권을 우선적으로 1,000원만큼 없애서 손상, 사손 3,000원 중에서 1,000원의 기적을 확인해 두시고 나머지 2,000원에 해당했던 부분을 이 두 가지 자산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배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전체 4,000원이니까 25%, 75%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그래서 2,000원의 4분의 1이죠. 4분의 1에 해당이니까 여기에 500원만큼 배분이 될 거고요. 여기에 1,500원만큼 배분을 하셔서 합계 2,000원만큼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우리 찾아야 될 사항이 유형자산 투입니까? 그럼 1,500원 차감하신다면 얘는 손상, 자손 배분 후의 금액이 1,500원만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11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입니다. 투자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첫 번째,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다.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다. 자, 답은 4번이었죠. 부동산 중 일부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을 사용하고 보유하고 있으나 즉,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 이걸 자가사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투자 부동산으로 볼 것이냐는 첫 번째, 쪼개서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이석부터 시작을 하자. 쪼개서 팔 수 있다고 한다면 각각 분류를 해주시면 되고요. 쪼개서 팔 수 없다고 한다면 원칙은? 자가사용이다. 그런데 그 자가사용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자, 이런 부분별로 나뉘어 매각할 수 없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자가사용입니다. 자, 재화 생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부분 즉, 자가사용 부분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냥 얘는 유형자산, 자가사용이에요. 투자 부동산을 될 수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12번까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10분만 쉬었다. 8분만 쉬었다. 10분만 쉬었다. 아멘